우리 사회자님께서 야 아저씨 좀 꼭 와라 와라 할 때 아마 이 곡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이 나는 죽지 않아 방사능 네 요즘 뭐 아타 아시죠? 이런 상황이 뭐 우리가 유승진이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는 아닐 테지만 최근에 또 우리 저희 북구시마 방류에 아무런 뭐 좀 조치도 없이 하는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응적이긴 한데 그만큼 방사능이 무섭다 라는 곡입니다 준비됐으면 나는 죽지 않아 방사능 가겠습니다 아유 떨려야겠다 방사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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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어느 날이었지 흔들리는 땅과 하늘이 내게 빛을 준 거야 2011년 3월 10일 나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렇게 세상은 밝아지네요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가는 세상 어디에 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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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될꺼야 나는 미술이 되고 꽃이 될꺼야 나는 전래가 되고 새가 될꺼야 아기도 되고 아파도 되고 엄마도 되고 내가 못할건 없어 너도 알잖아 너의 뼈속까지 피를 타고 나는 니가 될꺼야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절대로 닳아지질 않아 방사를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절대로 닳아지지 않지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지구가 사라진 내년에 영원히 남은 세상 어디에나 있지 내 사랑 어디에나 내 사랑 어디에다 내 사랑 어디에다 나를 Isab아 내 사랑 어디에다 나 어린 말 내 사랑 널 나니 되주실 수의 너의 욕망만큼 자꾸자꾸 자라나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당신이 될 거야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절대로 가라지지 않아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절대로 가라지지 않지 죽지 않아 나는 나는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나는 세상을 위해 나이 지 예 예 예 예 아멘